2022 라이프 세이빙 월드 챔피언십 국가대표 선발전이 지난 20일 서울 노원 스포츠센터 실내 수영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참가 선수 전원은 48시간 전 코로나 PCR 검사 결과지를 주최 측에 제출한 후 선발전에 참가하였습니다. 이날 선발전은 코로나19의 확산 속에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는 대한인명구조협회 소속 인명구조요원과 강사진들을 비롯해 각 단체 라이프 가드들과 해양특수직 종사자와 중고 대학생들과 일반인을 비롯해 현역 핀수영 국가대표까지 다양한 계층의 참가자 80여 명 선수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인명구조 서포트라는 라이프 세이빙 경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가입된 국제 경기입니다. 특히 2032년도 호주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의 시범 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지명도가 높은 서포트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국가대표를 선발하기 위해서 이번엔 전국에서 수영선수 및 물을 좋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발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은 2022년 9월에 이탈리아 리치온에서 개최되는 라이프 세이빙 월드 챔피언십의 국제대회에 출전권을 놓고 치러진 경기입니다. 시합 종목은 자유형 400m와 400m 오리발 착용 자유형, 50m 만의 긴 캐리, 장애물 수영 100m 외의 세 종목을 놓고 그동안 다저온 실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1차 선발전에 발탁된 24명의 선수들은 오는 5월 초 양양과 울진 등지에서 열리는 2차 바다선발대회를 통해 남 여선수 6명씩을 최종 국가대표 출전선수로 선발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엔 다양한 서포트 레저 시설이나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는 고유의 인명구조 가치가 접목된 축제자 서포트는 라이프 쉐빙 서포트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서포트를 즐기고 활성화함으로써 익사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나아가서는 바다에서나 안전한 생활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누구나 수영이나 레저를 통해서 인명구조 서포트에 접목한 다음은 다양한 형태의 축제 문화를 더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은 라이프 세이빙 스포츠가 국내에서도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라이프 세이빙 선수 육성에 힘쓰고 있는 대한인명구조협회의 12년간의 활약상을 국내외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국가대표 선수들은 2022년 이태리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매년 개최되는 국제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대한인명구조협회에서는 2010년부터 라이프 세이빙 월드 챔피언십 국제대회에 참가하면서 경기 운영 및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전세계 라이프 가드들의 올림픽인 2022 라이프 세이빙 월드 챔피언십 대회를 통해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발굴되어 인명구조 스포츠가 새로운 축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울진방송 이승주입니다. 울진방송 이승주입니다. 울진방송 이승주 울진방송 담임